어우 이거 이렇게 뛰어가나? 오, 뛰어갈 수 있네 아, 여기 어우, 뭐야 테일러가 이제 통신 들어온다 나 정신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인공지리가 접촉한 거 맞아,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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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그때부터 이렇게 됐잖아, 지금, 완전 환각을 계속, 환각을 계속 보는 건가, 얘가? 어, 지금 정신 지배 당하는 거야, 지금, 뭔가 정신 이상해지는 거야, 환각이지 저 안에 눈이고, 여기, 이렇게 밖에 더우면은,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뭐야, 위에다 문을 만들었네? 우우우우우 우웅 Gracias 오후 disfrutes 이런 건 다 엘보로 깍다가 그냥 some people 애기 어디 가서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ners 영상 가만히 있어봐 아 나 로봇이다 밟아 가만히 있어봐 가고있어 가고있어 다 왔어 다 왔어 뭐야 안 잘려줘 왜 버리지마 됐어 됐어 올라가면 되겠니? 뭐야 찾았다 찾았다 미쳐버렸어 우와 와 뭐야 다 기계야? 어 사람도 있네 사람은 너한테 박힐게 사람 내가 나 죽였어 오오 이야 반은 제거해주네 그래도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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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는 그 능력이 없어서 안되는구나 아닌데? 아 내가 그게 아니잖아 아아 어어 아 차례 아니라서 그런건가? 어어 그런거같아 와 이게 떨어졌는데? 여어씨 어어 아 누가 누가 나 잡았어 왜이렇게 막살아 쥐들끼리 막살아오는데? 쥐들끼리 아까 그 그러게 중립으로 만들어버린거 같애 눈이 파랑색도 아니고 빨강색도 아니면은 걔 중립인거지 만나는데마다 다 죽이게끔 테일러가 만들어둔거 같애 약간 눈새까지 바뀌었잖아 기계가 완전 완전 망했네 오오 우와 다 기계야 사람이 없어 하하하하 그러면 기계 그 다 쓰려 물내는거 있잖아 기계도 물내는거 아아 그러네 그걸로 바꿔야겠다 이건 너야 너의 말이야 너의 말이야 왜 우린 못올라가 아 점프하고 격탈 가능해요? 그래요? 아 나 능력이 없어서 안되는 줄 알았어 아 나 능력이 없어서 안되는 줄 알았어 왜 마샤알만 될 리가 없지 근데 처음에 그 뭐야 능력이 정해준 능력이 있었잖아 오 케인 과정에서 난 그 클라스만 되는건줄 알았어 찍기 클라스 아아 쓰러지는데 이제 시스템 샷다운됐어 그러네 하하하하 우와 뭐야 갑자기 호러야 또? 까마귀가 뭐 중요한가 섹션 감염됐대 어 완전 감염됐어 근데 테일러는 갔어 갈때까지 갔어 오 저 징그러 너는 싸울 수 있어 까마귀 입이야 저게? 하하하하 미친 이 얘기를 테일러한테 하는거야? 나한테 하는거지? 어어 헤이 우리 계속해서 어 가만히 서서 서서 맞아 서서 기절한거야? 그런거지 우린 계속 가야는데 나 아직 여기 왜냐면은 누울 수가 없는게 다리가 기계니까 어차피 서있을거 서있을거 아니야 지가 그만큼 힘이 되지 않겠어 모빌샷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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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 도망간다 저거 아니 갑자기 핸드릭이 개 용감하게 가네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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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와 개달골 맞췄어 나도 아 아 그래 형도? 오랜만에 누웠네 우리 그러나 개념 세이브가 있지 우리에게 여러분 이번에 콜룸 역대 해봤던 FPS 게임 중에 세이브 제일 개념이에요 원래 이 정도 되면은 원래 이 정도 되면은 막 어려운 뭐야 돌아가고 이래야 되거든 세이브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리얼 개념 세이브야 진짜 아 여기다 여기 어우 또 웃겠네 여기 너무 많이 나오네 진짜 누굴다 와 몸통 박치기 하는 것 봐 뒤로 가는데 씨 지금 말하면 돼 어어차 어 왜 안 뚫어져고 얘네들 완전 돌격 있네 이제 완전히 그냥 개돌 안 돼 개돌 어어 깜짝이야 어어 아 위에 드론 아 아 이런 거는 마우스가 좀 잡아주셔야죠 룬이 개 싸우다 잡았어요 오오 욕해놓지도 있었네 어쩐지 뭔가 큰게 날아오더라 계속 그래 아까부터 계속 빵빵 소리가 터지더라고 폭탄 뭐야 이거다 음 여세요 예 룬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자아 아니 그렇게 같이 있다가 도망가는데 이렇게 빨리 도망가? 테일러 아주 발 개빠라 오 뭐야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? 어 진짜 버리고 갔어 진짜 버리고 갔는데? 오 야 잘 싸우는데? 와 그래 아무리 그래도 저 혼자 되겠어 저게 야 얘도 진짜 대단한 저거다 주인공이다 동료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버림이네 완전 와 핸드릭이 대단한거지 진짜 핸드릭이 주인공이 됐어야 됐어 진짜 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들어 잘생기고 뭔가 불이랑 불 다 열어줍 우와 뭐야 이거 여보세요 혼자 남았어야 이씨 주인이 왜이래 어 이거 옆에 옆에 다트려야 되나 보다 가만있자마 이거 미사일 주나? 없는거 없는거 같아 없는거 같아 어 미니건? 아 그래 뭐 아 안에 있네 안에 있어 미사일 같은 것도 있네 오오오 우와 뭐야 우와 터지는거 봐 아 저거 쏘는거네 저거 어 쏘아 죽을거같은데 안에 들어와서 쏘야지 이렇게 맞춰면 꿀이야 오 야 근데 건물이 터져 어! 개가 건물을 터뜨려 내 제작진이 요거 몰라 짜는거같아 근데 나 뭐 터진거 같은데? 어디갔냐? 오오.... 떨린다면서 안에 왜왜왜왜왜 mother 맹덕축 찾았다 맹덕축 이거 아어어 어어어 됐다 얘가 이거 칼박아줄게 칼박아줄게 와닷에 칼박은 뭐 이거 ㅇięㅔ ㅑㅅㅜㅡㅑ ash겠다ім ㅕ...EM 총알 좀 먹고 와야되는데 뭐라도 백포 총알이 없어가지고 그것때문에 먹고 와야되 어 야 지금이야 지금 지금 내가 맨 왼쪽거 쏠게 형이 두번째거 쏴 겹치지않게 그냥 겹쳐서 빨리 죽이는게 낫지않을까? 다 다쌌네 어 뭐야 여기 어 뭐야 뭐야 이리로 떨어지는거야? 어이? 배틀 크루저 떨어진다 낀거 아니야? 오우 끼었다 와우 아 저 어 근데 이렇게 아파해? 헐 테일러 어 넌 자신지 너가 구해줬잖아 넌 핸드릭가 구해줬잖아 넌 핸드릭 도와줘 핸드릭 어 뭐 그게 잘하다고 그게 잘하다고 다 넌 싸울수있어 테일러 넌 싸울수있어 테일러 넌 싸울수있어 테일러 넌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거 아니겠지 넌 안전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뭐야 어 어 핸드릭이랑 너가 있어서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했었잖아 그치 디에스 모레디 컷 이제 테일러 얘가 접촉한거 아니야? 모두 죽어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헨드릭 뭐 뭐야 핸드릭 와 저거 봐 야 저거 쟤도 접촉했네 핸드릭스 어디에 가? 아 아 푸르즉 포레스트 푸르즉 포레스트 그거 얘기한거 아니야 계속 그 저기 그 호버스가 얘기한거 아니야 얘네들한테 아 아 아 아 아 마케인 이러면 쿠버스한테 이 주인공도 점염된거고 결국 인공지능이 지배하려고 했던거고 제한테도 지배하려고 했던거네 그치 마이크 좀 좀 해봐 어떻게 통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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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깐 이상해 아냐 지금 괜찮아 고마워 고마워 내가 안갖은 게 선택이지 내가 이거 하고 해야지 아 내 귓도 어느辆 불이 없냐 학생 여기서 백릉은 그릇이지만 daar해 저게 뭐지 그릇을 잊는게 내가 잊지 ان 제 혼자 잊지 ㄱㄱㄱㄹ 저게 나 아 저게 인정 지하 ставля 닥 literal 지하 그릇이 그가 그가 야 아 Que she 사 아 아 야 아 아 뭐 있지 않을까? 이제 레알 마지막 챕터가 아닐까? 그럴 수도 있어 한 두 개 남았어 내가 볼 때 길어야 한 두 개? 아 이게 끝난 게 아니야 그니까 어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테일론 나온 게 없네? 그냥 바지사장이네 바지사장 완전 엑스트라였어 엑스트라 한 게 없어 진짜 이용만 당하고 죽었어 오 진짜 이용만 당하고 지가 자기 못 먹을 것 같으니 칼로 찢어가지고 지 목에서 그걸 겨우 해내 할 수 있어 테일러에서 결국 해냈는데 사방 총 맞고 사방 케한스 코버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코버스 너의 마음에 안정이 될 것이다 드리프트 해라 그 나쁜 기억이 부족해 오 오 이번 건 좀 미래적인데 올 씨 아 그래 너는 컨트롤 안에 있다 너는 컨트롤 안에 있다 제어권 안에 있다 근데 진짜 너 자신의 상상이란 그려봐라 숲을 봐라 야 투구는 진짜 없어 보인다 어우 이건 아니다 의상이 간지난단 얘기야? 어 의상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여보세요 취향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? 왜 요즘 좀 나쁘지 않지 이때까지 나온 것 쪽에서 지금 괜찮은 게 로그 밖에 없는데 어우 진짜 극혐이다 나 여기다 이거 한번 해야겠다 이러면 좀 낫다 근데 이거 능력치 없잖아 그치? 어 편하게 써야지 자 그리고 룬형 보다가 저도 너무 쓰고 싶기 때문에 바꾸겠습니다 하하하하 아 이거 어차피 다 올렸고 남은 뭐 포인트들 있는데 그냥 뭐 안 쓰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어? 바로 미션 이걸로 이걸로 간다 지금 들어갑니다 오케이 아 이게 체포가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집트 카이로에서 어디로 가냐 카이로에서 하나 넘어간다 뭐야 저기 주리치? 주리치가 뭐야 그리기들은 이탈리아 옆에 있는거 다 뒤에 잡아야 돼 주리치? 미치 아니 핸드릭 보스댐 왜 유의가 없는거? 아니 게임이 왜 이렇게 됐어? 개반전이야 이거 반전 미쳤어 지금 이 사이 모델의 기술이 변할 수 있다고 혹시 너 변할 수 있다고 아 취리히에요? 그러니까 취리히라고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이제 이제 몇번째 챕터가 라이프 오 시작하자마자 총알이? 총알이 신병받나봐 신병받아라 이 사람은 한 사람이예요 그 사람이예요 그 사람이예요 그 사람이예요 뛰어나가볼까? 야야 나도 돌격 못하니까 넷 렛츠 부우우우 렛츠 부우우우 렛츠 부우우우 렛츠 부우우우 너 이제 어차피 이제 다 알아서 저기 하나도 없는데 그러게 누구랑 싸우는거야 우리 오 오 아 기계에 기계에 있어 터렛 터렛 개이등 어 나한테 아마 나한테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난 지금 내가 갈 곳을 찾았어 난 난 난 여기야 아 많이 못났았다 뭐야 이거는 이 씨 죽고싶어? 죽고싶어? 오우우우우 아 뒤에 잠깐만 잠깐만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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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거기 있는데 왜